3단과 1단으로 투아웃인 상황에서 부천 반타지아가 유영진 선수의 솔로포로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카메라 설치가 늦어 1회 초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루종일 촬영하고 빠른 소식을 전하고자 현재 6시 30분까지 편집하고 이제 더빙을 하다보니 목소리도 탁한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2루수 옆으로 빠지는 강한 타구로 1루에 출루합니다. 내야의 높이뜨볼 원아웃 이야 앉았사가 좋았는데 방향이 맞지가 않네요 빗맞은 타구가 관이 됩니다 아 밀어내기로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빠른 타이밍에 투수교체를 하는 부천 반타지아 더블 찬스 아 호흡이 맞지 않아 주자가 모두 살고 그 사이 주자가 들어옵니다 히트 센터키를 넘기며 바운드로 펜스를 넘겨 인정 2루타가 됩니다 점수는 1대4로 더 풀어집니다 18키로의 구속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2루수 정면 3아웃에 공수가 교대됩니다 앞으로 화성 대회나 대회가 많이 남아서 플레이오프도 있고 전력을 다듬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할만한 선수가 있나요? 아 조금 그런 얘긴데 그 선수가 원래 선발이었는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발이 급격히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오다가 꼬였습니다 아 오늘 차 겁나게 막히는데 네 지금 이 단풍놀이 때문에 너무 막혀가지고요 저희가 좀 중반부터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유니폼이 이뻐요 저게? 네 저희 유니폼 이런건 좀 약간 멋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릉선수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덤비지 말고 동 안 온다고 덤비지 말고 하나씩 하자고 알았지? 네 자 여기 내가 빠르잖아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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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열심히 뛰자 자 붙여! 네! 코로나 때문에 사회인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게 저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게 이제 저희 자세이고요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올린 투수가 저희 팀의 에이스인데 그 투수 위주로 한번 역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książ 좌уй 짧은 타구 구글 잘 맞은 타구가 쇼쪽면으로 이닝이 교대됩니다. 오 빠른데요. 아 파이팅이 넘칩니다. 아 좀 까다롭지만 잡아줘야죠 빗맞은 타구가 바가지 한타를 만들어냅니다 행운이 좀 따르나요 주자 만루의 위기상황 더블코스 아 또 한 번 바운드를 잃지 못하고 에러를 하고 맙니다 이거 좀 큰데요 아 전염되나요 이제야 나타난 에이스 이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 평범한 삼땅이 좌타시프트에 역으로 걸려 좌안이 되며 점수를 또 주고 맙니다 히트 이야 5월 1호타로 또 한 점을 가져갑니다 높이 뜬 볼 언더베이스로 3루까지 진로합니다 히트 아 중견수의 깊은 수비에 3아웃이 됩니다 투수 발목 옆을 지나가는 강한 타구로 중안이 됩니다 히트 이야 이루스가 몸을 날려봤지만 우한이 됩니다 야 위기상황에 삼진으로 끊어줍니다 믿을 건 본인밖에 없죠 높이 뜬 볼 이루스 플라이로 투아웃 이루스 플라이로 투아웃 이루스의 안정적인 플레이로 위기를 넘기는 구천 판타지아 히트 어릴 때 운동하신 거 있으세요? 야구 있어요 야구 하셨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섯, 마흔여섯이요 아 그래서 풀려서 나왔어요 하하하하 아니 아니 팔뚝을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두꺼워가지고 손도 그렇고 좀 그렇죠 아 오늘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다음 해만 잡으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학교 어디 저는 구고 홍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중땅 잡으려고 그러시나요? 다블 찬스 선행 주자만 아웃 시킵니다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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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buen 아주 잘 못한다 투하 후 주자 만루의 찬스 대회에서 말로 홈런이라니요? 이야 대단합니다 타고 마는 sapphire 러시아 이 길은 빌려! 이게 빌려야 할거에요 이쪽도 타고 이리와드로 여호와 가수가 찍은 곳 반전가 seulement 3자 범패로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갱스터즈 팀 미안합니다 아 또 실책이 나오네요 툭 갖다 댐볼 툭 땅으로 원아웃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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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nobody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